고천공사 안녕하세요 고천공사입니다. 추석이 다 되가니까 성료철이 되고 벌초하고 하늘하고 요즘은 말벌제보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도 수원봉단에 장수말벌이 있어서 벌초를 못한다고 해서 출동 나왔습니다. 제각인데 아마 이 뒤에 장수말벌이 있는 것 같아요. 찾아보고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일찍 출발해갖고 왔더니 이슬이 맺혀있네요. 제각 뒤에 라는데 아 여기 표시해놨네 말걸조신 이렇게 써서 변말을 해놨네 성묘하실라고 이렇게 매초를 하시다가 여기 있네 벌써 볼들이 날아다니네 어우 장수 이른 새벽에 벌써 이렇게 목욕활동을 하고 있네요. 일단 빠져서 장비 갖추고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일러서든지 세력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알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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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더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세력이 적을 줄 알았더니 세력이 엄청나네. 혼자 작업을 하니까. 힘드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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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